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수능 나침반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퀘스트의 주제는요. N수는 왜 3월 학평을 대비해야 하는가 입니다. 어? 나 고3이니까 안 봐. 그러지 마시고요. N수도 나 고3도 동일한 수험생.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치는 3월 학표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요. N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지점이 될 테니까 자 우리 N수건 고3건 간에 집중.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N수는 왜 3월 학평. 원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도 N수에게 3월 학평을 꼭 응시해라. 대비해라. 이런 얘기도 잘 하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한 번 정도 풀어봐라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N수가 꼭 3월 학평을 응시. 응시가 아니야. 대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N수에게 올해 그냥 3월 학평이 아니라 올해 3월 학평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3 모두가 응시하는 시험이에요. 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치는 수능 수학은 2025 수능 수학은 2024 수능 수학의 어떤 방향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고3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는 어? 여러분 기분 나빠지지 또. 나 불리해? 나 작년 고3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기존 기출력을 철저히 좀 이렇게 웬만하면 좀 빼고 가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진짜 고등학교 때 내신 충실히 하고 교과 개념 충실히 한 친구들이 분명히 접근성이 좋아진 건 맞거든요. 그들이 모두 치는 시험이라 신경 써서 성의 있게 낼 거란 말이죠. 그건 어디서도 느껴지냐면 11월 고2학평. 작년 11월 고2학평 문제에서도 느껴져요. 수능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고3 모두가 치는 이 좋은 수능의 출발점이 될 만한 좋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비껴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치는 시험에서 거봐 나는 이제 수학에만 수능 수학에만 아니야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N수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잘 칠 수 있어를 점수로 확인하세요. 점수로 구체적으로 잘 치고 거봐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걸 목표를 삼아서 확인하시라고요. 아주 중요한 성취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정수 조건과 개수 연상 중심의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수 조건이 새로운 수능의 기조의 핵심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선생님도 고1수학이라고 좀 넓게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1수학과 또 하나의 축으로서 정수 조건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수 조건을 학평은 원래 좀 잘 썼어요. 진짜 정수 조건을 정수 조건을 잘 넣은 문항이 출제돼요. 진짜 그럴 거라니까요. 무슨 예언가냐고요. 아니야 원래 학평에서 정수 조건 좋아했고요. 작년 11월 고2학평도 정수 조건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핵심의 무게의 축이 그쪽으로 가 있다. 그것을 반영한 시험일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원래부터 학평은 인수나 그래프보다 얘랑 대비되는 게 인수 인수 인수나 그래프 인수 인수나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프 안 쓴다는 게 아니야 인수 안 쓴다는 게 아닌데 메인 함수를 표현하는 메인 방식이 개수나 연산 중심이에요. 학평은 이게 이제 좀 더 내신스러운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수2에요. 수2 지금 그런데 수능이 그렇다는 거지. 수능이 지나치게 인수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던 과거 기출령보다는 학평스럽게 함수를 출제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다면 그 학평을 대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아니 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그러한 대표적인 정수 조건이나 개수 연산 중심의 함수를 다루는 대표적인 시험이 원래 학평이었다. 그래서 수능이 진짜 학평스러워졌다라는 말이 꽤 맞아요. 꽤 맞고 이 두 가지가 그 축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나의 커리를 점검하는 기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재수를 시작했는지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원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독학 중심으로 독학 자습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인강 중심으로 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학원에서 제시해 준 하나의 커리큘럼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이 내가 이번 시험을 계기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주 냉정하게 해줄게. 이 점수 안 나오면 커리큘럼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점수가 나와야 돼. 사물학평 점수가 잘 나오면 수능도 잘 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평가원 수능과 학평이 괴리감이 생기면 사물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야라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얘기야 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있잖아. 사물학평과 수능의 이런 상관성이 꽤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기출령이 많이 배제됐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커리, 인강이든 학원 커리든 자습으로 구축한 커리든 간에 현재의 수능 기조에 잘 부합하는지를 이번 점수로 확인하시라고. 알겠네? 본인이 알아.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아쉬움을 다른 원인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뭔가 빡빡하고 시간 부족하고 뭐 이런 어떤 불편함을 주는 시험이라면 커리큘럼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과거지향적인 과거였던 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비하시라고요. 시험 범위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좀 사물학평껏 좀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각 과목에서 핵심적인 문항들을 한 번 더 리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사물학평을 대비하고 응시하기를 권합니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클 거야. 이런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1년 코스에 대한 학습 비교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짜는 전망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학습 과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여러분이 이제 은연 중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건 아닐 텐데 은연 중에 여러분의 상식에 이런 어떤 흐름이 잡혀있을지도 몰라. 개념? 해야 되나?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 이제 물론 점수가 이제 꽤 약하게 나오는 친구들은 개념부터 하는 게 낫고요. 당연히.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 문털까지 좀 하고 기출도 꽤 많이 본 상태라 내가 올해 다시 시작할 때 개념을 다시 봐야 하는지 기출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봐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기출을 안 한다거나 극단적인 생각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아마 고3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개념, 실정 개념, 기출 분석, 그리고 시간 남으면 NJ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 그 개념이랑 기출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이거 계속 매달릴만한 건가에 대한 무의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계속 매달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걸로 충분히 수능 대비가 알차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해야 하나? 얼만큼, 어떻게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채로 하더라도 비중을 아주 높게 잡지는 않으면서 지금 얘기가 딱 맞죠? 자, NJ를 뭘 풀까?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봐. 그리고 나서 실무도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산발적으로 중심 없이 많이 한다고 아주 효율 높은 공부가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야. 선생님 생각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올바른 방식은 이런 거야. 교과 개념이 필수. 이거는 수능이 변해도 절대 안 변해요. 내신 수준의 3점까지 문항들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는 먼저 확인, 확인 대상. 이게 잘 돼 있으면 굳이 이쪽에 힘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코어 기출을 이해하는가. 코어 기출이란 과거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미분 가능성, 절대 합함수, 뺀 함수, 그래프가 접할 때 인수의 개수, 축과 만나는 이런 어떤 흐름들. 이게 기존의 실전 개념 쪽이에요. 각 단원함마다, 유형마다 꽤 많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른. 현재 코어 기출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개수나 연산 중심, 이참 함수를 분석하는 어떤 기초적인 이참 함수 실력, 이참 방정식, 정수 조건 이런 거 있잖아. 이러한 코어 기출들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인식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이게 훨씬 중요해. 비중을 더 높여야 되라는 인식의 전환, 그게 필요해요. 아주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걔네들을 이해하고 먼저 마스터하고 정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정돈된 엔재, 산발적인 엔재가 아니라 정돈된 엔재. 엔재는 엔재 중에서도 잘 정돈된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선생님, 커리로 치자면 비트게이 같은 거. 이런 정돈된 엔재. 이건 여러분이 코어 기출이 확실히 좀 틀이 잡히면 여러분 스스로 좀 엔재 중에 껴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 코어 기출이 제대로 확장되고 있는가. 이 문제의식에 이어지는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걸 먼저 마스터해야 되겠다. 중심을 먼저 부여잡고 간다는 뜻이지. 주기적 테스트를 진행하면서요.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마지막 실머로 가면 실머로 이게 확장되어 나가야지. 야, 인제 했는데 내 몸에 어딘가에 기억이 남아있을 거야. 내 몸에 어딘가에 문제의결력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막 실머를 막 드립다 사다가 이렇게 풀어나가 이런 방식은 정말 여러분 더디고 힘들어요.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승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확장해 나간 이런 방식.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선생님, 이게 지금 수능 나침반 다섯 번째거든? 수능 나침반 3번이 뭐였냐면 N수는 왜, 그때 N수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12월, 10월 중에, 작년 12월 N수는 왜 고의학평을 응시해야 하는가 이거였어. 선생님이 매달, 적어도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학습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캐스트도 찍어 올리니까요. 주목해 주시고, 알겠지? 내가 치는 수능은 재작년, 재재작년, 그 이전 수능을 치렀던 수능과는 확연히 좀 다른 수능이야 라는 사실을 확실히 좀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만 있다면 선생님에게 귀가 쏙쏙 들릴 거야. 그래서 코어기출 중심으로 확장해 나간 이런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탑승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N수가 왜 3월 학평을 응시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고3들 어때요? 어? 나한테 그렇게 불리한 시험이 아닐 수 있겠군. 좋아.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반면 교사 삼으시면서 마음먹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수능은요. 이미 시작했고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길을 뚫고 갈 테니까 주목해 주시고 여러 공간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